자, 안녕하세요. 전문가와 기자가 부동산 뉴스를 쉽게 털어드리... 부동산 뉴스를 쉽게 털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주경제 김재환 기자고요. 여기 송승현 도시화경제대표님 모셨습니다. 오늘 다룰 뉴스를 하나씩 말씀을 드릴 건데요. 좀 첫 번째 주제는 눈과 귀를 좀 확 열어드릴 만한 돈 되는 정보입니다. 저희가 돈 되는 정보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돈 되는 정보 첫 번째 주제는요. 재건축 예정 단지도 용적률 700% 고밀 개발 적용한다. 이건 기사가 아직 지금 시점에서 아직 안 나갔을 거예요. 제가 쓴 거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요. 역대급 패닝바잉 찍었다. 주택 거래량 역대 최고치. 이렇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개발 계획 본물 집값 안정 가물. 이거는 경향신문 기사인데요. 제목이 너무 적절해서 그대로 한번 가져와 봤어요. 일단 첫 번째 주제부터 볼게요. 정부가 역세권 근처 용적률을 700%까지 풀겠다. 그래서 복합 용도 지구 단위 계획을 세우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투자자들은 빨리 움직이고 있죠. 어디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 같으세요? 지금 올해 서울에서 가장 수혜를 받고 또 가격 상승분이 기대되는 곳들이 오히려 강남 3구가 아니에요. 저가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움직일 수 있을 거로 보여지는데 그러면 서울 안에서도 제일 중심 핵심지보다는 약간 벗어난 곳이 상승률이 높을 거로 예상이 돼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고밀 개발이라는 키워드하고 연결을 한번 해본다면 노원구하고 도봉구 쪽이 가장 큰 호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이런 고밀 개발을 하려면 기존 건물이 높은 건물들이 있으면 좀 불리하긴 하겠죠. 그렇죠. 도심에다가 엄청나게 큰 건물을 짓기는 어려우니까요. 그렇죠. 그 안에서도 또 이해관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도심 안에다가 높은 초고층 건물을 활용을 한다는 점도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고 또 그곳에서 단순히 주택만 짓는다라는 것도 그 지역 안에서 생산성을 높인다든지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도 한계가 있어 보이는데 우선은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곳이 한강변이라든지 아니면은 천, 하천이 인접해 있는 지역들을 꼽을 수 있을 거로 보여져요. 그 중에서도 역세권 주변이라고 보는데 역세권도 최근에 500m까지 확장을 해놓은 상황이니까 범위가 굉장히 높을 수 있어요. 또 하천 부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건축에 대한 규제들 이런 것들도 살짝 피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 여러 천들이 있는 곳들 중에서도 중랑천이나 이런 지역들이 개발을 했을 경우 또 개발의 속도를 조금이라도 낼 수 있는 여건들이 갖춰져 있지 않나라고 좀 짚어봅니다. 근데 진짜 저도 이번에 인터뷰를 하면서 느낀 건데 이게 도시 계획적으로 어차피 건물을 높이 지으려면 일조권 침해 문제가 좀 심각해지기 때문에 도심에는 아무리 역세권이라도 도심에는 지을 수 없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역세권 그러면 우리 집 역세권 근처인데 여기 700%를 짓는다고? 이거는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왜냐하면 이제 높게 지었을 때 뭐 LCT를 보신 분이라면 알겠지만 주변 반경 거의 500m 이상이 계속 암흑 속에 갇혀 살거든요. 그런 문제 때문에 도심보다는 이렇게 천변 말씀하신 정말 큰 천변 중랑천이 그래서 되게 크잖아요. 그런 천변이라든지 뭐 한강변. 한강변은 이번에 아마 4월 보궐선거를 좀 봐야겠죠. 거기서 이제 이번에 뭐 나온 후보들이 계속 35층 룰을 좀 없애겠다. 이런 말들을 좀 많이 하고 있어서 뭐 그거를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역세권이면서 천변, 한강변이어야 된다. 그래서 1번 자료 한번 띄워주시면 제가 그래서 한번 지도로 대강 이렇게 찍었습니다. 이게 뭐 역세권 반경을 500m로 한다, 350m로 한다 말은 많은데 아직 정확하게 정해진 건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일단 뭐 350m로 보면 지금 뭐 지금 노도강 쪽을 찍었습니다. 중랑천을 근처로 해서 350m, 창동조공 17, 18단지, 그리고 상계도 2단지, 3단지 이런 데들이 좀 해당이 되죠. 앞으로 또 재건축도 앞두고 있어서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충분히 이제 시하고 협의할 가능성도 있고 저는 한 가지 더 크게 가능성을 보는 게 노도강 쪽이 아무래도 주거 밀집 지역이잖아요. 거의 주공 아파트를 19단지 정도를 때려박았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엄청나게 지어놨기 때문에 건축물 대비 주거 건축물 비율이 너무 높아서 이 복합용도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거를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말이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네, 괜찮아요. 복합용도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거는 주거 지역하고 정의가 그래요. 주거 지역하고 업무 지역, 상업 지역, 산업 지역 이 중에서 3개 이상의 용지가 포함되도록 계획해야 된다. 이게 전제거든요. 그래서 재건축을 한다고 하면 지금 현행 있는 아파트들을 모두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용적률을 주고 일부 단지를 떼서 상업 지역이랑 공업 지역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하나의 단지, 하나의 지구 단위 계획으로 판교 테크노밸리 같은 곳이 만들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큰 호재다. 아, 그럼요. 그거는 굉장히 엄청나게 큰 호재라고 봐요. 큰 호재에다가 주거 밀집되어 있는 곳에 그런 복합용지가 들어온다라는 거는 희소성이 부각이 되는 거고 그 안에서도 고용 창출도 일어나고 또 상당한 소비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져요. 또 고부가 가치 산업 위주로 들어오잖아요. 최근에 지식산업센터 이런 거를 기반으로 넷마블도 사실 지식산업센터에 있었잖아요. 그런 기업들이 들어오고 그게 도복권에 있다. 아, 그거는 정말 큰 호재죠. 사실 이렇게 보면. 그리고 또 고밀 개발을 한다면 조망권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데 일조권을 상당히 침해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하천이 조망이 확보가 되어 있다라면 주거 쾌적성 부분에서도 장점으로 가져올 수 있고 또 어떤 공공에서 개발을 한다라면 이미지가 조금 저하되는 그런 약간 주변 지역분들이 분위기들이 좀 조성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고밀 개발하면서 경관이 좀 확보되었고 조망이 있고 또 주변에 기업이 들어오고 기업이 들어오고 또 하천 주변으로 여러 가지 운동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역의 발전, 또 균형 발전에 대해서는 시각도 굉장히 크잖아요. 그런 데서도 강점을 가져오기 있기 때문에 활용하시면은 모르겠어요. 기존에 있었던 공공 재개발이나 이런 것들보다 공공에 조금 더 부합하는 모습을 갖고 있지 않나 또 고밀 개발을 지금 당장 도심 안에서 이루어지기는 힘든데 이런 곳에서 하나의 시뮬레이션, 시범 사업처럼 돼서 그게 장기적인 인식 개선이 된다면 도심 안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상계주공 모여있는 곳하고 창동주공 모여있는 곳이 어차피 여기 도시개발구역, 택지개발지구로 묶여있는 곳이거든요. 이거를 지구단위계획상 복합용도 지구단위계획으로 한 번에 개발을 하면 정말 주거지랑 상업지역이랑 그리고 업무지역이랑 어차피 복합용도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게 이런 여러 용지를 복합해서 개발해야만 한다고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부지가 큰 부지가 필요하고 되게 적합한 곳이 노동왕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물론 중랑천 말고 제가 아까 기사를 쓰면서 찾은 곳도 안양천, 홍제천, 불광천 이런 곳이 있는데 지구단위계획에 정말 크게 잡을 만한 공간은 많지가 않고 그리고 심지어 30년 이상 된 구축 아파트 위주로 이루어진 데가 되어야 하는데 아니면 정말 통 재개발을 할 수 있어야 된다던가 그래야 되는데 그런 지역은 좀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이런 점들을 충분히 활용하시면 정말 돈 되는 뉴스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용적률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돈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활용할 수 있는 게 용적률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주거 쾌적성 부분이 감소가 되냐 아니면 증가가 되냐 이런 기로에 서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천 부지의 용적률을 활용하면 기존에 여러 가지 뜬구름에 가까운 주택 공급 개발보다는 현실성이 조금 더 있다고 평가할 수 있어서 어떤 분의 아이디어고 뭔지 모르는데 참 신선하고 괜찮은... 정부에서 낸 대책책은 괜찮았다. 복합령도 지구상의... 정부라고 그러니. 그런데 이거는 인정을... 너무 몰아갔나? 그런데 인정을... 아, 그렇지. 안녕하세요. 송승현입니다. 부동산의 모든 것 저와 함께 하시죠. 구독자 안녕하세요. 구독자 îl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